네, 정면부터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면 봐주세요. 자, 먼저 정면부터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채로운 매력과 탄탄한 가창력, 또 화려한 퍼포먼스까지 눈과 기력에 가까이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정면 사진 찍겠습니다. 네, 좌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면부터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촬영을 못할 만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마지막 10월달 저희 마지막 방송까지 끝까지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